61기 비우기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백 투 에덴 8가지 건강 원리를 배우고 실천할 텐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백 투 에덴에서 N은 뭐예요? N 백 투 에덴에서 N은 뭐예요? 이걸 이제 그냥 머리로 암기해서 입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세포에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N은 뉴트리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지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만드신 분이 이것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라고 주신 그 음식들이 가장 좋은 약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 그냥 못 모르고 먹는 것보다도 아 여기에는 어떤 치료제가 들어있어서 이게 들어가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질병이 치료되는구나 하고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에 치료 효능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그 음식 속에 있는 치료 성분이 치료해 주는 것보다도 내가 이걸 먹으면 치료된다라고 믿는 믿음의 치료 효능이 더 크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이건 어떤 지금까지 개발된 약보다도 절대로 조금도 못하지 않은 엄청난 치료 효능이 있다라고 뽑히는 음식 중에 언제나 탑10 안에 들든지 그 중에서도 거의 1등을 차지하는 이건 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치료제라고 불러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다라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늘을 살펴봤는데 그 마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년, 15년 전부터 그냥 마늘을 먹지 말고 이것을 발효시켜서 먹으면 그 치료 효능이 엄청나다 해서 흑마늘 만드는 법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일본, 중국, 대만으로 번져가면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마늘 좋다고 하는 것은 연구 논문에서 많이 봤는데 그 맛이 어때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먹느냐 그랬는데 흑마늘이 나오면서 먹어보니까 마늘 냄새도 안 나고 또 자극적이지도 않고 뭐 아주 선풍적인 바람이 지금 불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흑마늘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먹으면 그냥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첨단 의학이 발표한 흑마늘의 놀라운 치료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흑마늘 속에는 그냥 생마늘보다도 도대체 어떤 양리적인 성분들이 들어 있을까 그 치료 효능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푸드, 이 음식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세계적인 이 저널에 바로 얼마 전 2019년 6월 21일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흑마늘과 여기는 그냥 백마늘이라고 했는데 생마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마늘과 이 생마늘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마늘을 발효를 시키는데 연구해 보니까 발효를 며칠 정도로 시켰느냐에 따라서도 성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발효시킬 때 온도를 몇 도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 마늘이 어떤 바다에서 뽑아온 것이냐에 따라서도 또 영양성분이 많이 달라요 비료만 주고 키운 건지 유기농 퇴비를 주면서 키운 건지 그것에 따라서 함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마늘로서 어느 정도 통일된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 보니까 발효를 시키는 즉 흑마늘을 만드는데 온도를 높이면 며칠 만에도 새카맣게 변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13일짜리 발효시킨 것 32일짜리, 45일짜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마늘과 흑마늘의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효를 시켰더니 발효 그러면 어떤 균이 들어가서 얘를 먹고 발효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늘은 열을 가했기 때문에 적어도 60도, 70도, 80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병원균이 달라붙어서 발효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발효시킨 것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식물들이 비슷한데 열을 가했을 때 미생물 없이 발효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인삼도 열을 가하면 뭐가 돼요? 홍삼이 됐다가 더 가하면 어떻게 돼요? 흑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떤 미생물로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생마늘일 때보다도 그 열과 함께 얘들이 발효가 되면서 통채로 그 통마늘 자체를 열 가해가지고 새카맣게 변하도록 할 수도 있고 얘를 껍질 벗겨서 막 진이겨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데 그냥 통마늘 자체를 흑마늘로 만들었을 때는 한 3배 이상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증가가 됩니다 그것을 또 진이겨가지고 발효를 시킬 때는 한 6배 이상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이 흑마늘을 열을 처리하면 마늘의 아주 고유한 매운맛이 있죠 그게 바로 알리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것이 열 처리를 받으면서 매운맛이 없어져요 매운맛이 없어지면서 SR1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것도 항산화제를 만들어주는 성분인데 이게 8배까지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한 배, 두 배가 아니고 그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흑마늘을 먹었더니 어디가 치료됐다 치료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왜 치료가 되지?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지금 얘기한 폴리페놀과 그리고 SR1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발효를 시킬 때 만들어지는데 얘들이 이 몸속에서 항산화제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항산화 수치를 그러면 암이든지 관절염이든지 파킨슨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이랄지라도 활성산소가 내 몸을 뜯어먹으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흑마늘 먹으면 그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 주는 항산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이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항산화제가 그 수준이 흑마늘을 먹으면 도대체 생마늘 먹었을 때보다도 얼마나 높아지는가 하고 보니까 논문마다 많이 다른데 7배 높아진다 16배 높아진다 가장 높이 나오는 것은 25배까지 높아진다라고 나와요 이건 굉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이 정도면 약으로 구분해야 될 정도이다 그래서 흑마늘을 해서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캡슐에 담으면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으로 지금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을 정도의 성분이 마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흑마늘 추출물을 백혈병의 그 암덩어리에다가 집어넣더니 그 백혈병 암이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이 흑마늘 속에 생마늘과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리 성분들이 증가된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다 죽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열은 3000% 빠지기가 쉬워요 물론 열을 가하면 생마늘보다도 파괴되는 영양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C 같은 것은 열에 약하니까 비타민C는 생마늘보다도 분명히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 열을 마늘이 만나면서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25배까지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흑마늘에는 생마늘에는 없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화학적으로 합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SOD 천연 항산화 효소가 25배 이상 증가되고 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이것도 항산화 수준을 높여주는 것인데 이것도 6배 또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6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늘은 마늘은 에리고 맵죠 그런데 흑마늘은 맛이 어때요 달지요 설탕을 넣지도 않았는데 왜 열을 가하면 얘가 달아질까요 열을 가하면서 발효시킬 때 과당 성분이 생마늘에는 없었는데 7배 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흑마늘을 잘 만들어 보면 거의 초콜릿과 같은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맵지도 않고 아이들도 먹을 만큼 그래서 흑마늘을 만들었는데 매워서 못 먹어 그러면 발효를 잘못 시킨 거예요 제대로 시키면 아주 단맛 7배 정도의 당분이 과당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생마늘에는 없던 항산화 물질인 SR1C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얘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으면 간이 나빠지는데 흑마늘을 그렇게 매일 먹어주면 아스피린 같은 거 안 먹어도 돼요 콜레스테롤 저하제 안 먹어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 경화증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피 자체가 묽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생마늘을 먹으면 일단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막 위가 쓰리죠 흑마늘은 그 쓰리는 게 없어요 알리신 때문에 쓰리인데 알리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장병이 있어도 흑마늘을 먹으면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위장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흑마늘은 생마늘에는 없는 안포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까지도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도록 50% 이상까지 증가시킨 결과까지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심장병과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또 마늘은 피를 이렇게 묽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베이비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이 피를 묽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떡이 되면 순환이 안 되면서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이 오고 심장에서 막히면 또 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와파린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피린 같은 걸 먹는데 얘들을 잘못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혈관 밖으로 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반점이 생기고 뇌출혈이 생길 위험도 있는데 마늘을 하루에 한 통 정도씩 특별히 흑마늘을 먹으면 그런 거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이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흑마늘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이빨을 빼야 된다 어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는 물론 아스피린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흑마늘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걸 먹으면 딱 잘랐는데 피가 응고가 돼야 되는데 응고가 안 되고 자꾸 새 나가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는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걸 안 먹어야 된다 그 정도로 혈액순환의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흑마늘을 먹으면 어떤 질병에 치료될까 요즘 과대 광고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죠 식품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뭐에 좋다 어디에 치료된다 그러면 그냥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치료자를 붙인다고 하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흑마늘은 이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논문으로 이런 치료 효능이 있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과는 좀 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어떤 질병 치료의 도미들인지 살펴보면 흑마늘은 간 질환을 치료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 몰레큘레스 2019년 3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발효가 된 흑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급성 간 손상에 놀라운 치료 효능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특별히 간에 치료 효과가 있는 메커니즘을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면요 아까 흑마늘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항산화제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간이 염증이 있다 염증은 활성산소가 결국 만든 거예요 그걸 싹 항산화제가 막아주니까 치료가 될 것이고 간경화, 간암 다 거기에는 염증이 같이 낍니다 멀쩡한 세포가 망가지는 것이 질병인데 세포가 망가진 것을 우리는 염증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생마늘을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항산화제가 염증에 대항해서 치료해 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예로 간에 염증이 생긴 질병의 치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염증이 있는 질병일지라도 똑같이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쥐가 실험 대상으로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쥐가 먹는 음식이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거의 100% 똑같아요 그래서 쥐는 사람 사는 데서만 흑실흑실합니다 어디서고 주거 환경도 사람 집에서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온도 사는 환경 또 먹는 것이 사람이 먹는다고 딱 같기 때문에 쥐 실험을 해서 어떤 나온 결론은 사람에게도 거의 맞아요 틀리기도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쥐에게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독소를 주사로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먹으면 그냥 간이 독성 때문에 해독을 다 못 시켜주면서 다 망가져버리는데 그때 흑마늘 성분을 넣어준 겁니다 입으로 먹었어요 먹는 건 입으로 먹고 약은 주사로 넣어주고 그랬더니 그 독소가 들어오면 장에서 딱 흡수돼서 일단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해독이 될 정도면 독소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해독을 시켜주지만 남는 독이 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죠 우리 혈액검사 하면 어떤 혈액검사라도 나오는 것 AST, ALT, ALP 이런 성분들 나오죠 간에서 세포가 염증이 생겼을 때에 거기서 만들어진 효소가 간 세포에서 터져 나오니까 혈관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AST, ALT가 한 40이 넘어가면 보지도 않고 간에 염증이 심각한데요 그럼 간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독소를 해독 못 하니까 피곤한 증상이 또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흙마늘을 줬더니 약을 준 게 아니고 이걸 줬더니 그 AST, ALT, ALP가 수치가 쫙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마늘은 이런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와서 간을 망가뜨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에 그 염증을 줄어들게 할 정도 거의 약과 똑같은 그런 천연 치료 효능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흙마늘을 먹으면 여러 종류의 암이 치료되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암환자들이 매일 한 통씩 흙마늘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알고 먹는 것하고 그냥 남이 좋다고 하니까 먹는 것하고 다르겠죠 그 중에 위암, 유방암, 간암 여러 암을 대상으로 흙마늘이 암치료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장암, 결장암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Biomedical Reports 2014년 3월호에 발표가 됐습니다 흙마늘 추출물을 줬더니 결장암이 자라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음식을 가지고 약이나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그 유명한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보니까 많은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흙마늘 추출물이 종양이 생기지 못하게 하든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논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흙마늘 추출물을 입으로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아폼토시스 이건 뭔가면 암세포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폼토시스 이 암세포가 이대로 계속 가면 주인 양반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자살을 해버리면 암세포가 줄어드는 겁니다 흙마늘을 먹었더니 그런 스위치가 켜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세포가 그냥 자라고 또 전이가 되고 이렇게 세포가 살아가는 생의 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면서 결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라고 이 논문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흙마늘 추출물이 P13K나 AKT 이런 것들을 당구치듯이 따다다닥 이렇게 움직여서 결장암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아주 과학적인 확실한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 논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암, 직장암 이런 소화기관의 암, 위암 이런 쪽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또 다른 기타 모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많은 논문들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만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고지혈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 흙마늘이 효과가 있다고 푸드 앤 펑션 2020년 11월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어떻게 흙마늘 먹었다고 살이 빠지고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흙마늘 속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흙마늘을 먹으면 이 성분이 내 당능을 개선한다 즉,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무슨 병이 걸려요? 당뇨병이 걸리죠? 그런데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치료에도 좋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이 흙마늘을 먹으면 단쇄 지방산 지방은 탄소가 연결된 사슬로 이루어진 게 지방인데 우리 인간의 소화 효소로는 이 쇠 사슬을 탄소의 사슬을 한 20개 이상 정도 듬성듬성 끊어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이 얘들을 잘라주면 4개짜리, 6개짜리로 아주 짧게 잘라줍니다 이것을 짧은 사슬 지방산, 단쇄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얘가 우리 몸에 뼈, 근육, 모든 조직을 만들 때에 단백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흙벽돌 찍어보신 적 있어요? 흙벽돌을 흙만 넣어가지고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 오면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푸라기나 이런 거푸집을 넣어주면 단단한 돌멩이가 되죠 또 시멘트 벽돌을 찍을 때 여기에다가 그냥 시멘트나 모래만 가지고 하면 약할 때인데 거기에 철사도 하나씩 넣어주고 하면 아주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단쇄 지방산이 우리 모든 세포 조직을 만드는 데 들어가서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장에 있는 유익균이 우리가 먹은 식물성,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분해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이때 흙마늘을 먹으면 흙마늘 속에 있는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장내 미생물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이 단쇄 지방산을 많이 만들게 하면서 몸 전체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독소 지질 다당류 독성이 있는 이 성분들을 억제해주는 작용도 해주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유익균에게 좋은 환경이 되도록 흙마늘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합성해주는 효소를 흙마늘에 있는 이 성분이 낮춰주기 때문에 지방이 합성이 안 돼요 그러면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먹으면 지방도 분해가 되고 또 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텔루킨 6가 많이 나오면 염증이 많아져요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해집니다 흙마늘이 이 염증 물질을 줄여준다는 것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흙마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약이다라고까지 얘기하게 된 거예요 네 번째 고혈압 심장병 이런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Frontiers in Physiology 2018년 11월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심장, 관상, 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 협심증, 심근경색증, 막 스탠드 몇 개씩 낀 사람들 그냥 걸어다니는 시안폭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평원에서 주는 약 아주 열심히 먹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흙마늘을 먹으면 직접적으로 그 약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한 120명 관상, 동맥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흙마늘을 줘보고 가짜 위약을 주면서 과학적으로 6개월 동안 실험을 한 결과인데 이건 약을 개발했을 때 실험하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흙마늘 속에는 적어도 27가지의 여러 가지 양리적인 성분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마늘을 가짜 약하고 비교해 본 결과 심장 기능을 호전시켜주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흙마늘을 먹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심장의 좌심실 박출량은 심장이 한번 딱 뿜었을 때 피가 나가는 양이에요 이게 약하면 어지럽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위약보다 더 강해지는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수치가 높아지면서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한 달라붙는 것을 싹 청소해 주면서 혈관계통, 심장계통, 뇌졸중계통 이런 데에 꾸준히 먹으면 약을 먹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 논문에 있는 그래프 하나를 보니까 여기 0.5, 1, 2, 4, 8 이제 조금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는 것이고 막대가 하나에 두 개씩 있죠 왼쪽은 생마늘이고 오른쪽은 흙마늘이에요 똑같은 양을 많이 먹을수록 활성산소 소거율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만드는 활성산소를 얼마나 없애주는지를 보니까 많이 먹을수록 활성산소를 청소해 주는 게 높아지는데 비교해 보니까 왼쪽보다 오른쪽 막대가 굉장히 높아지죠 똑같은 마늘인데 생마늘과 흙마늘이 이렇게 치료 효과가 탁월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는 진짜 흙마늘하고 흙마늘 비슷한데 가짜 약을 이렇게 약처럼 실험하면서 먹였을 때에 먹이기 전에는 그 활성산소를 청소해 주는 SOD 항산화 수준이 비슷했는데 끝나고 딱 먹고 나서 보니까 가짜 약 먹은 사람은 항산화 수치가 변동이 없지만 흙마늘을 먹은 사람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한 막 2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약이라고 하면 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돈도 안 드리고 약은 얼마나 비싸요 그냥 내가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사 먹으려면 꽤 비싸죠 왜냐하면 하나 만드는데 40일씩 걸린 거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집 씻고 먹는 정도는 방법만 알면 일도 아니고 그냥 덤으로 해서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흙마늘 만드는 법을 좀 알면 좋겠어요 이 흙마늘은 요약을 좀 해보면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H2O2와 같은 과산화 수소 이런 활성산소를 이 흙마늘이 쫙 녹여서 산소 하나를 떼버리고 그냥 물로 만들어 버려요 물로 또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이 안 생기게 해주고 있는 암도 줄어들게 해주고 항당뇨 효과가 있어요 당뇨를 안 걸리게 해주고 치료해 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심장과 간의 기능을 개선해 주고 또 콜레스테롤 지방질이 이렇게 축적되는 것을 또 막아주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또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알러지 개선 효과가 있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서 피곤이 없어지게 해줍니다 그러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주 종합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집에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만들어서 하루에 한 통 정도씩을 꾸준히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첫 번째 마늘을 일단 사야 되겠죠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한 걸 사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 3 내지 5kg 정도 마늘을 삽니다 많이 사도 마늘은 또 보관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마늘을 사야 될까요? 예쁜 마늘을 사야 돼요 가능하면 까먹기 쉽게 알이 좀 굵은 것 그러면서도 이게 6종 마늘 같은 것 마늘 사이즈가 똑같아야 얘들이 예쁘면서 얘들이 아주 건강한 마늘인 거예요 그런 걸 사가지고 뿌리와 줄기를 잘라요 뿌리를 자르는데 너무 밑살이 속살이 보일 정도로는 자르지 말고 그냥 그러지 않을 정도로 자르고 위에 줄기도 자르는데 속살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껍데기를 굳이 벗길 필요가 없어요 또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면 한 겹 정도나 벗기고 아니면 안 벗겨도 상관이 없어요 흙만 안 묻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발과 면도를 시킨 거예요 예뻐졌죠 두 번째는 마늘의 껍질은 벗기지 않는 게 좋다 너무 더러우면 한 겹 정도만 그 정도만 이제 벗깁니다 세 번째 전기밥솥에다가 집어넣는데 뭐 새것에다 해도 좋고 근데 오래 써서 새것 사면서 저쪽 밀어놓은 것 있죠 이런 거 버릴 필요가 없어요 두 개도 세 개도 다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넣어도 좋지만 이게 이제 해보면 새카만 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에 체반을 하나 더 넣으면 더 좋아요 없으면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넣는데 너무 욕심껏 넣지 말고 한 70% 정도만 넣어놓는 것이 발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즉 아구까지 차도록 하지 말고 한 70%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취사를 누르면 안 돼요 취사를 누르면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부글부글 끓으니까 100도 이상 올라가죠 그러면 삶아지는 것이지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60도 내지 한 70도 이 정도 70도 정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이 연구 결과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할 게 없어요 한국의 전기밥솥을 본온으로 누르면 딱 그 온도가 돼요 본온으로 누르면 그렇게 하고 12일 내지 20일을 기다립니다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밥이 뜸이 들었는지 계속 수시로 열어보는데 그럼 망치는 거죠 여기서 기술이 필요해요 아니 14일이면 14일이지 12일에서 20일이 뭐냐 많은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큰 거냐 작은 거냐 습기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그래서 한두 번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주 에리다 뭐하다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2일 내지 20일 정도가 걸리니까 보온으로 해서 뚜껑을 닫아놔요 전기밥솥 뚜껑을 그러면 이제 딱 열었을 때에 지금 보는 색깔처럼 새카만색이 올라왔고 물을 안 넣는데도 새카만 물이 조금 나왔고 그러면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조금 에리다 그러면 조금 더 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고 바로 꺼내면 막 찐덕찐덕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보는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3일 내지 5일을 지납니다 그러면 은은하게 수분이 날아가겠죠 날라가요 그럼 마릅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갈까 봐 안방에다 놓으면 그 방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쪽 베란다 정도에다 갖다 놓는 게 좋아요 전기줄 좀 늘려서 그러면 이때 발효가 되는 거예요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꼬독꼬독 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플라스틱 이런 데다 놓지 말고 가능하면 바람이 좀 통할 수 있는 그릇이면 더 좋고 아니면 종이 위에 놔도 되겠죠 그래서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너무 춥지 않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이곳에서 한 7일 정도 있게 하면 여기서 추가로 또 숙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엘이다 그러면 전기 밥솥에서 며칠을 좀 더 잇게 하는 걸로 조절을 해서 절대로 엘이지 않고 아주 단맛이 나는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하나씩 까먹는데 손에 너무 새카맣게 묻는 것도 수분이 아직 덜 날아간 거예요 아주 잘 벗겨지고 초콜릿처럼 손에 별로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잘라보면 속까지 다 새카만해요 그리고 이것을 또 시간 남는다고 한꺼번에 다 까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통마늘을 지퍼백에 넣어서 딱 닫아놓아요 그리고 한 달을 먹을지 일주일을 먹을지 만든 양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냉장 보관을 하면 됩니다 냉장 보관을 하는데 그냥 큰 비닐백에다 넣지 말고 몇 개 나눠서 넣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통 정도씩이니까 그걸 꺼내서 먹을 때 까서 먹으면 이 습도가 가장 잘 유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식구가 많으면 자녀들까지 좀 나눠주겠다 그러면 몇 개를 하면 공장 차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지금 이게 한 20일 한 달은 걸리니까 그 다음 거 또 해놓으면 먹는 사이에 또 나오겠죠 한 통 가지고도 전기밥솥 하나 가지고도 한 식구 정도로 먹을 수 있지만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버리려고 했던 것 몇 개를 같이 하면 얼마든지 돈 들이지 않고 정말 건강에 면역력에 좋은 흑마늘을 우리가 꾸준히 먹을 수 있겠습니다 전재만 씨가 알러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 체중은 95kg 그래서 미국에 사는데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보험을 드는 데 3배를 내라고 그러더래요 병원에 가도 그냥 약만 주지 이게 치료는 안 돼요 안 되는 아는 보험료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 와서 오늘 강의한 건 수많은 것 중에 하나죠 흑마늘만 먹으면 모든 거 다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백투에덴에 치료 방법을 이렇게 하나씩 배워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3개월 만에 95kg 체중이 65kg로 줄어들고 뱃살 없어지고 그냥 맨날 콧물, 눈물, 아침에 이분의 기침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깨어날 정도로 알러지가 심했는데 이것도 싹 사라지고 혈압약 끊어도 혈압이 정상 또 콜레스테롤로 정상 그 검사 결과 딱 갖다 줬더니 보험료가 3분의 1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것인데 치료가 되는 음식을 먹고 치료가 되는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이런 생활습관을 배우고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